어느 수강생의 편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부터 선생님 강의를 듣기 시작한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우연히 선생님을 만나뵐 기회가 생겨 이렇게 편지 남길 수 있어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학 모의고사에서 항상 1등급을 맞아왔고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착각해왔습니다. 그러다 6평 때 호되게 당하고 재수학 공부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수능 점수도 이 꼴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념 강의를 찾던 중 선생님의 캐스트와 OT를 보고 이끌려 개념 에센스를 수강하기로 결정했고 6월과 7월 동안 겟센스와 공통 기출 100선을 완강하고 현재는 미적분 기출 50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겟센스 프로로그와 1강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거듭제곡근에서부터 저의 이해와 접근이 불완전했었다는 것을요. 조금 더 일찍 선생님 강의를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후회도 있지만 늦은 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듣기만 해도 동기부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잘 따라가면 나의 실력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재밌고 저절로 따라가고 싶게 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알게 된 건 제 수험생활에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양하고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할수록 자신감이 깎이면서 현실이나 안정성을 고민하고 내가 이런 걸 꿈꿔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낭만과 이상 그리고 가능성을 믿는 저의 원래 성격과는 동떨어진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19살 가장 진로 고민이 많을 시기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긍정적인 태도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허투루 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이해 될 때까지 악착같이 부딪혀 보는 경험을 통해 인생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점수가 나의 발목을 잡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컴플렉스를 가지지 않은 채로 나는 하면 되는 놈이구나 라는 태도로 그런 태도로 20대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싸인받고 싶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오르세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꼭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수강생 땡땡 올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의 퀘스트는 여러분께 선생님이 어제 현장 강의를 하러 갔다가 선생님을 찾아온 한 학생이 주고 간 편지 내용입니다. 이 학생이 준 편지를 오늘 읽어봤고 어제 받았으나 오늘 읽어보고 이걸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이 학생이 말하고 있는 이 수강생이 말하고 있는 변화 성장 바로 이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강의를 하는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수강생과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성적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될까?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됐을 거예요. 최근에 더더욱 그런데 그 생각들은 이 수험생활에 지금 이 시기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겪는 감정적 동요일 뿐 본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원래 모습은 아니잖아 지금 선생님이 이 수강생도 낭만과 이상을 사랑하고 나는 하면 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나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나는 될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편지 속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 편지 내용의 앞부분은 선생님의 수강생이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은 이유가 바로 뒷부분이야 원래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찾으시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겠지만 성적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을 절망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겠지만 그걸 이겨내시고 오롯이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잃지 않도록 잘 챙기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끝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그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오늘 이것을 극복하는 그 하루하루 속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배우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진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서 강의를 하는 그 본질에 항상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담긴 편지라 선생님이 어제 지금 이 학생에게도 하는 얘기인데 만났을 그 시간에 이 편지를 읽었다면 그렇게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읽어보고 아 세상에 너무나 감동적인 이 편지를 본 선생님의 마음을 이 친구에게 다시 전하고 싶었는데 이 편지 내용 자체를 우리 수강생들 모두가 공감을 할 것 같아서 읽어드린 거고 또 동시에 이 편지를 주신 수강생 분께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다는 이 편지가 선생님이 받은 어떤 대표적인 편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 중에 이런 편지를 보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공부와 강의를 대하는 태도가 이러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강생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퀘스트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